자 여기는 해운대 cc 야간입니다 이렇게 해운대 cc 왔어요 야간에 오늘은 골프채를 요렇게 딱 두개만 들고 왔습니다 저게 이제 제 영상이 이제 골프채 하나로 드라이버부터 퍼터까지 다 가능한 최고 근데 퍼터는 저는 그냥 옆으로 치는건 별로 안좋아요 재미없어 해서 저건 또 직진으로 치는 퍼터 요거 두개 딱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 들고 와봤어요 퍼터는 몇번 들고 가 나갔는데 저 여기 이제 디브니 요 아이언은 처음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 공이 어디로 날아갈지 몰라요 처음들고 온채는 몇번 치다보면 적응할 것 같은데 그리고 아직 로프트 세팅을 완벽하게 몇도 몇도 이게 잘 몰라서 그냥 하면서 좀 적응을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재미있게 라운딩 할 것 같습니다 몇타 칠 건지 이렇게 오늘은 제가 몇타 칠 건지 정말 뭐 저걸로 쳤을때 뭐 로프트 감이 없고 뭐 어이없게 샷 돼가지고 90타 이상 100타 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저걸로 또 잘 쳐가지고 싱글 할 수도 있고 저도 몇타 칠지 몰라요 처음들고 나온 최고 어 한번도 안쳐봐가지고 그래서 몇타 제가 정확하게 몇타 칠 건지 제 밴드에 퀴즈를 낼겁니다 그래 맞추시면은 제가 뭐 선물 드리기였도록 할게요 밴드에 확인해 보세요 저도 어 기대됩니다 저걸로 어떻게 칠 건지 칠 건지. 아기름도 칠 건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